이 날을 피우리라 사랑은 피고 꽃이는 타버린 이 불꽃 긴 물에 젖진다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이 작품은 2분 한 10초 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뒤에 보고 있다가 5, 6, 7, AN에 오른발부터 갈 거예요. 오른발부터 AN 하고 지금 엉덩관절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폐쇄구멍이 열어서 갔다가 원에는 바닥 누르고 폐쇄구멍 다 열고 1, 2, 3, 4, AN 하고 무게중심이 왔어요. 다리를 들기 전에 1번, 2번 등에서 누르는 거랑 폐쇄구멍 열어서 앞으로 가는 거 하시면서 A, 5, A, V, N 돌았어요. 6, AN 낮은 상태에서 그대로 저쪽을 향해서 다리를 펴세요. 7, LONG도 늘어가요. A, 폐쇄구멍 가서 N, 1, 2, 자, 놓으면서 무릎 이쪽으로 3, AN 자, 저쪽을 향해서 다리를 펴실 거예요. A, 4, A, 5, 6, AN 누웁시다. N, 돌을 거예요. 엎드려서 7 자, 오른발이 들어올 거예요. A,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A, 무릎 구부려서 2, AN A 자, 오른손 왼발 놓으면서 폐쇄구멍을 쭉 밀어서 가볍게 올라갑시다. 1, AN UP 올라오면서 UP이에요. 2, AN 고개 숙이고 3 자, 이제 이쪽을 볼 거예요. 손, ALASCO, 4 오른손이 올라가요. AN 5, AN 등에서 바닥을 누르고 5, AN 6 5, AN 6 AN 7 1, 6, 7,